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지은이는 강창희, 고재량, 공저입니다.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 책값은 16,000원, 총페이지수는 351쪽, 초판 일쇄는 2021년 9월 13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창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시시아 대학 상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1973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대우증권 도쿄 사무소장과 상무 리서치센터장, 현대투신운영사장, 굿모닝 투신운영사장, 미래에셋 부회장 겸 은퇴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이후 트러스톤 자산운영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48년 동안 금융투자 업계에 몸담고 20년 동안 노후설계 교육활동을 해온 국내 제1의 노후설계 전문가인 저자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생애 주기에 맞는 노후설계를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고령화 사회, 저금리 저성장 시대, 셀프 부양의 시대에는 우리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후반 인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많은 강의와 연구활동을 통해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자산관리 방법을 설파했으며,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친절히 소개한다. 출간한 책으로는 2030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연금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일찍 시작할수록 준비하기가 쉬워집니다.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저금리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직장인들은 3, 40대부터 후반 인생을 염두에 둔 생애 설계와 자산관리를 시작합니다.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10억 있어야 합니까? 7억 있어야 합니까? 노후 설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10억 원, 7억 원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3가지 착각에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3가지 착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많은 분이 인생의 80 이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아르면서 돈 문제나 외로움 등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착각인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노년의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의 국영방송 NHK에서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일본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 즉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고 노인이 방영 당시 기준으로 630만 명인데 그 중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퇴직 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은 괜찮은데 퇴직 연금 제도가 없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들은 퇴직 후 받을 것이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국민연금의 최고 수량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들 집은 가지고 있을 테니 집 팔아서 살면 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그 아파트를 1984년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1년입니다. 1억 2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그때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 친구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돈으로 3천에서 4천만 원에 내놓아도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을 헐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옛날처럼 60에서 70세의 세상을 떠나면 상관이 없는데 100세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예금이 바닥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후 파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잘 보급된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 노인분들이 늘고 있는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캐나다는 의료비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른바 백도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한답니다. 미국에서는 진담 같은 농담으로 돈이 없어서 죽는다고 한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가 연령대별 100세 쇼크 도달 가능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생의 경우 남자는 7명 중 1명 여자는 6명 중 1명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또 중위 사망 연령은 남자가 90세 여자가 93세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에서 퇴직자들에게 퇴직 후 생활비가 줄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에서 40%였습니다. 왜 안 줄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비, 간병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본 내각부에서 주요국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강하다는 대답이 60에서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분들은 건강하다는 대답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언제 아플지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재테크가 아니라 보험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본의 노후 파산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에 혼자가 되면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게 된 남편이 2만 9천 6백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부인은 9만 9천 명이었습니다.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남성들은 아내가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에서 10년쯤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여성들은 남편과 사별 후 15에서 16년을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돌아온 싱글 일명 돌싱이 유행입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례가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만 5천 건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11만 8천 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전엔 결혼 후 4년 이내 즉 신혼 때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이른바 중년 이혼 황혼 이혼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무려 37%입니다. 혼인 기간별로 볼 때 현재 비율이 제일 높은 유형이 중년 이혼 황혼 이혼입니다. 일본은 2020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702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4%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일본보다는 적어서 159만 명 정도입니다. 일본 인구는 우리의 2.4배이고 노인 비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 숫자는 일본보다 적지만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로 일본과 비슷합니다. 5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겁니다.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6.7%이고 일본은 2021년 7월 기준 29%입니다. 잘나가던 일본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맥을 못춘 이유 중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십수년이 지나면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을 생애 미혼 또는 평생 미혼이라고 합니다. 생애 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 0.4% 여자 0.3%였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5년의 생애 미혼율은 남자 10.9% 여자 5%입니다. 5년마다 이 통계를 발표하는데 곧 발표될 2020년 통계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2020년 현재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 1명이 생애 미혼입니다. 여자는 17.5% 즉 6명 중 1명이 50세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애 미혼율이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똑같이 남자 30% 여자 20%의 생애 미혼율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거죠.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에 노인분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죠.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한 자녀들보다 회사 친구 동네 친구들이 훨씬 더 소중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 말 현재 인구가 5200만 명이고 가구 수가 2096만입니다. 그 중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가구 독거노인 가구를 합쳐서 1인 가구 비율이 벌써 32%에 달합니다. 가구원 수로 분류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 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스웨덴은 전국 평균이 57%이고 수도 스토콜룸으로 한정하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연금이 발달해서 혼자 살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홀로 사는 삶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젊을 때 건강하던 친구들도 60이 넘어가면서 암,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리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갑되기 전에 특수질병 보험 하나는 들어놓아야 합니다. 이미 건강보험은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익히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구매력, 즉 물가를 기준으로 2019년에 각국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4만 3천 5백 달러였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거나 비슷하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앞으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좋아질 가능성보다 제자리이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은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예측에 따르면 2035년에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대국이 되는 거죠.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도 다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속도 면에서 보자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일본에서는 35년 동안에 진행됐습니다. 4배 이상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난 20년 넘게 저 고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가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5년밖에 안 걸릴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됐으니 서서히 적응해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총알같이 적응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상식으로 여겼던 것 이를테면 주택에 관한 생각 자녀의 결혼에 관한 생각 자신의 노후에 관한 생각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빨리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절약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너무나 많다고들 합니다. 제미교포가 성공해서 한국회사의 사장으로 발령받아 서울에 왔는데 몇 달을 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울은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라는 걸 실감했다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고작 1km를 가면서 자동차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동차를 사고 자녀교육이나 결혼 경조사 등에도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 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 시대인 만큼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작정하고 아끼지 않으면 노후가 위태로워 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든 부모는 단칸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만 3,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이로 교수의 저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세에서 44세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 K-I-P-P-E-R-S Key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원을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거나 학자금 융자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9% 정도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1등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융자를 받든지 해서 다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싫은 데다 학교까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 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죠. 사교육비 과외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등록금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60에서 70세까지 부부가 계속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재취업을 해도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결혼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1억원씩 받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기업체 사장인 일본 지인에게 딸이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나 지원해졌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신혼여행 갈 때 150만엔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원 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 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비율이 65% 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지난 몇십년간 계속된 인구 보너스 시대를 지나 인구 오너스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구 보너스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구 오너스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며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세계 국가 중 10위였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이 비율이 2060년에는 4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199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년 부양 비율은 2015년에 17% 였습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고령 인구 17명을 부양하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80% 2067년에는 102%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몇십년간이 인구 구조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은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몇십년 동안은 인구 문제에 지겹도록 시달리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오너스 시대로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있다는 대답이 2000년에는 71%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었습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도 10%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의 가족 의존형 복지 시대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셀프 부양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받을 것으로 착각해서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 할 줄을 모릅니다. 애들 학원 보내던 걸 선생님 집에 모셔다 배우게 하고 인류 호텔 헬스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높아졌는데 저축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딸은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제 취업에 나섰는데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키며 월급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껴 쓰라고 그러면 꼰대가 잔소리한다는 말이나 듣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생각 끝에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월급을 좀 주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관두면 너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때 가서 네가 취직이 될 리도 없고 지금처럼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빠는 그것이 걱정이야.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요즘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몸담은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50명 이상 몰렸습니다.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 대학 출신 3명 기타 대학 출신 1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스카이 법대 출신 3명을 뽑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 도련님들 이었다는 겁니다. 시험 잘 보는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한 친구는 자기 발로 나갔고 두 친구는 내보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며 면접 기준이 싹 바뀌었고 그래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은 겁니다. 인류 외고 나오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가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룬펜 즉 고학력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습니다. 대신 건설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방수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대형 건설회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는데 회장님이 화가 나서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으라고 지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55세의 대형 건설사의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69세까지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다녔고 70세의 그곳을 나왔는데 금방 다른 회사에서 모셔갔습니다. 건강 문제만 없다면 80세까지는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직업관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가 특히 유명합니다. 이 학교 강당에 직업선택 10개 명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월급 많이 주는데 가지 마라 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말라 입니다. 셋째는 부모나 배우자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에는 무조건 들어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입니다. 제가 48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교장을 지내셨던 전성훈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창고에는 전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거창고의 학부모님 중 제일 바람직한 분은 누구일까요? 시골에서 농사지어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낸 분이랍니다. 아들에게 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신답니다. 그럼 골치 아픈 학부모님은 누구일까요? 의외로 서울의 대기업 사장님 교수님 박사님 정부 고위 관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남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0평 이상이 그렇죠.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각기 운동 그러니까 스몰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동차 2000cc 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큰 차를 타면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생각한답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정기적으로 비평지 하나 정도는 받아볼 것 한마디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인가 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지고 또 남의 일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헬스 모임, 무슨 무슨 모임 등에 가서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점심 먹은 것 사진 찍어서 올리죠. 이렇게 남의 눈에 얽매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사르트르가 했다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의 말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킨다. 평균 수명에서 현재 나이를 뺀 만큼 앞으로 더 살 거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속한 연령대별 기대의 여명만큼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갑 60세를 맞이하면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31년은 어느 정도로 긴 시간일까요? 퇴직을 하고 나면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하루에 최소한 11시간이 남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배우자까지 불러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에 퇴직하시죠? 그럼 퇴직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써야 하나 하며 막연히 앉아 있다가 옆에 아내는 어쩌고 있나 봤더니 얘기를 듣자마자 막힘없이 써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가 동창 모임 갔다가 딸네집 들러서 이렇게 줄줄 써내려 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게 없더랍니다.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하루에 최소한 11시간이 남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년 365일 또 곱하기 31년을 하면 12만 4천 4백 65시간 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평균 1967 시간 입니다. 12만 4천 4백 65 를 1967 로 나누면 약 63 이 됩니다. 퇴직 후 31년이 현역 시절의 느낌상으로는 63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더 긴 시간이 되겠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즉 70에서 80%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재산이 없더라도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들 빼면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국민연금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죠.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등 소액이라도 받는 분이 54%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 에 불과한 겁니다.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7.7% 밖에 안 되고 월 수령액 60만원 미만인 분이 78% 입니다. 퇴직연금은 상용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2020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255.5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누면 평균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한 금액이죠. 이른바 3층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인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달랑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나의 노후에 도움이 될까요? 일본에는 빈집이 846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2030년 이 되면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1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골의 농가 주택일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청 소재지였던 도시에서 도청이 외곽으로 이전하면 그 동네에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집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60이 되어서 번 돈이 모자라면 그 사람은 부자될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다.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고 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찾습니다. 46년 전인 1975년 일입니다. 그때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광경은 도쿄 증권거래소 에서 본 것입니다. 그곳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견학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세서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 100명 정도가 앉아서 주식을 세고 있었습니다. 전직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하고 물어보니 시간당 500엔 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경은 제 숙소였던 호텔에서 목격했습니다. 5시가 되니까 젊은 직원들은 퇴근하고 할아버지들이 야간당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나도 오래 살 텐데 저런 준비를 해두어야겠구나. 제 친구는 일본 자산운용사의 사장인데 딸이 40대 중반의 대졸자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느라 회사를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는 일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 돌봄 이라는 뜻입니다. 노인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딸인데다가 4년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 후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은 전체 퇴직자의 20에서 30%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 될까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 후 소일거리가 없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요즘 서울시내 인류호텔의 헬스클럽에 가보면 왕년의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전시간 때우고 오후는 카페에서 때웁니다. 얼마전에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던 지인이 저녁 먹으면서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할까 이 생각부터 한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NPO 즉 민간 비영리 조직 활동 입니다. 미국에는 약 200만 개의 NPO 가 있는데 퇴직하고 그런 조직에 가서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현역 시절에 30에서 40% 정도만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지만 아주 공짜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60에서 70%가 사회공헌 활동 이른바 재능기부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인구에 포함시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 이들이 전체 취업인구의 10% 정도나 되더군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를 현역 시절부터 미리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인기 최고일까요? 바로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내 탓할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호가 부족해서 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 최고위직에서 퇴직한 제 선배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제가 읽은 퇴직 공무원 수기의 90% 이상이 퇴직하고 나니까 절벽이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갈 곳이 없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의 사례만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은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요양보조원으로 일하시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 한 번 신나게 놀아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3개월 놀아봤더니 즐겁기는 커녕 답답해서 미치겠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의 눈치가 보이는 것 이었다고 해요. 저 양반은 오늘도 안 나가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생각하고 여기저기 원서를 보냈는데 면접보러 오라는 곳이 없다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면접보러 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주간 노인보호 센터였습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일하는데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센터로 모셔와서 같이 놀아주는 일입니다.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잘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요즘 주간 노인보호 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버린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센터는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그분 덕분에 오히려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옮겨온다고 합니다. 센터의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으로 70만원을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원을 회사가 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만원을 벌어다 줄 뿐 아니라 매일 밖으로 나가니 아내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수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인적자산에 끊임없이 투자해서 인류로 거듭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투자의 왕도라는 인식이 확고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퇴직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 재취업한 회사의 입장에서 매사를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임금 수준이 전 직장에서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비용이라도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지출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IMF 금융 위기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학력도 안정된 직장도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급여는 성과주의에 따라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했던 대기업도 한순간에 도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리스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지식이 가치 창조의 원천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 막대한 부를 창조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개개인이 얻는 수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적 자산에 연동되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낮은 수입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문자 그대로 인적 자산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인적 자산의 시대에는 자산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적 자산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등과 같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하고 안정된 인적 자산인 것입니다. 직장인은 가장 중요한 인적 자산인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인적 자산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여갈 수 저는 직장인이 금융 자산 운용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업이야말로 가장 큰 투자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전문가가 운용을 대신해주는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8% 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빈곤율을 계산해보면 20% 정도로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인 14.8% 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낮지 않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을까요? 첫째,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후의 소득원 부재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공적 사적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노후준비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을 보니 주택구인 및 부채상환이 53%, 자녀교육, 결혼,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비용이 45% 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주 수입원이 연금인 노인의 비율이 6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은 17% 밖에 안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따라서 지금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연금으로 노후의 최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강창희 선생님은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고 전곡을 찌르면서도 재미있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저도 이분 강의는 거의 전부를 다 들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 책을 읽어보니 강의에서 하신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저는 모두 들었던 내용이라 읽는 재미는 좀 없었습니다만 혹시 강창희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께 저는 이 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노후 준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큰 줄기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후 노후는 생각보다 길다. 의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체면 따지지 말고 자신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라. 3. 3층 연금에 가입하고 중증 질환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라. 4. 자녀들 교육비와 주택구입에 집중하다가 거덜난다. 부채를 갚고 투자를 공부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5. 저성장의 시대임으로 결핍에 적응하고 절약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상 5가지 정도입니다. 강창희 선생님이 증권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책 후반부 3분의 1 정도에는 자세한 실전 금융투자 팁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빈곤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몇 년 전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한동안 도서관에서 살 때 일입니다. 우연히 연세 많으신 날마다 도서관 출근하시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도 충분하신데 아침 7시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오셔서 저녁 5시에 집으로 퇴근하셨습니다.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법전을 놓고 공부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운동도 하시며 도서관 붓박이로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건강하시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신데 여기저기 좋은 곳 여행도 다니시고 편하게 사시지 왜 하루종일 도서관에만 계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분 대답은 이랬습니다. 퇴직 후 3년간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는데 그러고 그러고 나니 삶이 너무 무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오픈하셨는데 퇴직 후에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아침부터 부동산에 놀러와서 장기 두고 이야기하며 놀았고 점심때가 되면 당신이 가장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편이시기에 점심식사도 사주었는데 친구들이 날마다 그렇게 놀다가 집에 간다는 겁니다. 5-6개월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뭐라 하셔서 부동산도 접고 지금은 법무사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력도 젊은이 같았고 신체도 건강하시고 돈도 있는데 소일거리 없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이게 2014년도 이야기니까 7년 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도서관에 가보면 그 어르신이 늘 계시던 자리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계셨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십니다. 법무사 합격해서 일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한 분도 아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참 착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내가 퇴직 후 몇 개월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든 밖에 나갈 구실을 만들어서 집에만 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네도 나중에 은퇴하고 어디 갈 곳을 미리 만들어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부부라도 개인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이 7대 3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붙어있으면 사달이 납니다. 튼튼한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영국 속담처럼 서로 간의 개인 영역이 충분히 확보되고 나머지 30% 정도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 책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